헉,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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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카드보이 세트! 치아! 메카니멀 고! 아! 늑대 로봇이다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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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심해! 우릴 조정석에 태운 거니까! 아! 난 또 잡아먹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! 어쨌든 반가워! 바이트 울프! 우선 저 마보리단부터 막아줄래? 으아! 저 늑대 녀석 왜 이렇게 강한 거야? 안 되겠다! 모두 합쳐! 브루엉! 현대 ao 늑대 초에 내리는 거 아이! 유리 terrified 빨리 막아! 바이트홀프가 포메이션 패턴으로 고독한 하울링을 쓰라고 하는데? 고독한 하울링? 알았어! 포메이션 패턴! 지! 안! 고! 고독한 하울링! 도대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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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쫓아와! 이가뜨라! 아이고,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니 지르긴 난리네! 오호! 그럼 내 카드보를 줄까? 아! 너희한테 메카드보를 있다고? 하아... 어때? 우리랑 같이 편할래? 에휴... 마음엔 안들지만 배고픈 것보다에 낫지! 하자! 해! 좋아! 어떤 메카니벌인지 볼까? 흠! 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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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카드볼 셋! 캬! Uh... 찌연! 자... 비까2만... 고! 공룡 메카니몰이다! 그냥 공룡이 아니라 공룡 중에서 가장 똑똑한 박히라다! 박히라씨, 오랜만이네요. 고-랜-만? 옙다! 이거나 받아라! 로봇스턴 레거캠! 아이온 헤드! 아이온 헤드! 아이온 헤드! 흠! 파키라! 마지막 공격이다! 가라! 어림없다! 악한 블레이브 쉴드! 악한... 난 끝났다! 악한 블레이브 쉴드! 이럴수가! 안 돼! 역시 메카니멀의 짓이었구나 내 이름을 못 들어봤나? 디스피온이라고! 디스피온? 땅을 이렇게 만든 게 너의 짓이냐? 정답! 앞으로 지구의 모든 땅이 이 땅처럼 될 거다! 하하하하하하! 악한! 바이첼프! 공격! 메카드볼 미사일! 발사! 어리석은 녀석! 예전에도 너처럼 무 무한 녀석이 있었는데! 디즈리포이점! 자, 마지막이다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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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라! 이 멍청한 녀석! 으아악! 으하하하하하! 계획대로군! 난 이쯤에서 자리를 피해 주지! 으아악! 피닉세이버! 디스피온! 니 덕분에 잠을 푹 잤는데 이번엔 내가 널 채워주겠다! 멍청한 녀석! 포이전 스프레이! 흥! 멍청한 건 너다! 음! 다가와! 으아아아학! 으악! 으악! 어? 으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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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베르텔은 내가 주는 선물이야. 어? 선물? 세라! 너랑 같이 있는 거 아냐? 난 베가볼트랑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사랑을 갈라놓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! 어! 어이가 없어서! 베르텔! 반가워! 어우, 싫어! 난 니가 싫다고! 난 베가볼트랑 같이 있을 거야! 베르텔, 이 세터는 초리님의 아들이야. 뭐라고? 초리의 아들?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? 세라야! 블랙호마가 나타났어! 그럼 베르텔, 실력 좀 볼까? 메카니멀, 고! 흠! 멘트! 펠스터라스! 펠스터라스! 캠스터라스! 던져! 모드레이코!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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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르티아스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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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클로미사일 발사 흑 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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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이고 흑 다크가 베가볼트 앞에서 모욕을 준 벌이다 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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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휩 고독한 파울링 흐아 자 흑 흑 흑 불꽃 돌포! 해서 또 Blaze 등장 너는 패탐? 개논토르? 니가 여긴 어떡해? 나야 언제나처럼 스피드를 즐기는 중이지 넌 보아하니 원하던 대로 세터를 만난 것 같구나 맞아, 내 세터 키라야님이야 둘이 아는 사인가? 네, 제가 떠돌이 생활을 할 때 만난 북주 메카님을 개논토르라고 합니다 보기는 저래도 스피드는 세계 최고입니다 반갑다, 세터 하지만 날 가지려 하지 마 난 누구 밑에 있는 거 딱 질색이거든 싸우는 건 더더욱 싫고 거참 독특한 메카니머리군 그럼 나니만 난 같은 자리에 1분 이상 안 있거든 어? 패탐, 막아! 어서 피해! 여긴 위험하다 설마, 피할 수도 있었는데 나 때문에? 패탐, 내가 대신 도와줄까? 넌 싸움 같은 거 안 하잖아 아까 날 구해준 것도 있고 뭐랄까 갑자기 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어이, 세터! 메카드볼 좀 부탁한다 메카드볼? 알았다 메카드볼 세트! 어이 흠 흠 하하 하 rule 하하 하 하 우 하 아 으 으 으 헉! 거침없이 달린다! 빅토리 홈! 간다! 풀 스핏! 으흐흐흑 허어으아! 크아악! 흘흑 으흐... 그리폿나이도 어떻게 된 거야! 나도... 잘 모르겠다!